와나나,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버지, 어서와 잘 지냈어? 너 어디서 오는거야? 지금 서울에서 왔는데 내가 살다보니까 아버지한테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실례를 일단 아버지 야밤에 이 정장 바지, 체크 셔츠 이런 것들이 너무 올드해요 아버지 젊은 세대들은 보스 이게 알파벳이 큰 거 박힌 거 입고 이런단 말이요 아버지 봐봐 내 말씀 드리자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군대 때 군대 다닐 때만 해도 형아, 너 내가 군대 어디 나온 줄 알아? 두 사람 강원도에서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아버지 내 한 만맛 후임 중에 명호라는 녀석이 있었어 김명호라고 아무튼 내가 명호를 참 이뻐했는데 그 녀석이 가끔 말을 안 들으면 불러 따끔하게 혼냈지 그래도 말을 듣는데 다른 명호가 자꾸 속이 새겨 아유 자식 그게 아니고 아무튼 다른 명호는 체크무늬 셔츠 자꾸 문제가 좀 많다 자, 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명호들끼리도 착한 명호 나쁜 명호 이런 게 있겠지만 나는 군대에서는 착한 명호를 만났고 아니, 기분 나쁜 아니,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무튼 내가 군대 때 명호가 레슬링을 하고 왔대 사회에서 내가 이 녀석은 몸 만들어 보니까 몸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 집에 있는 다른 명호씨는 운동을 골프밖에 안 해가지고 골프도 한다고 나보고 골프해라 뭐하라 하더니 혼자서 골프하더니 허리가 나갔어 너는 몸이 탄탄하고 좋구만 다른 명호씨도 다른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허리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 친구가 결국 군대 생활 1년 정도 하고 부대 개방 행사 해가지고 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부모님들 초대해가지고 그때 이제 명호가 이제 몸짱 컨테스트 나가서 1등을 해가지고 내가 명호야 그러면은 너가 1등 하면은 우리 집에 계신 다른 명호한테 가서 안으면서 세리머니 해라 그 명호가 알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1등을 해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바로 1등 하자마자 눈앞에 있는 우리 집 안에 있는 명호씨한테 달려가가지고 안아가지고 행가를 딱 했는데 허리가 또 나갔잖아요 평소에 허리가 안 좋은 명호씨가 레슬링 했어야지 골프 이런 걸 했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돌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난 건강한 명호와 말차를 듣고 건강한 명호와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간식 좀 먹자고 때 좀 쓸 수 있지 뭐 좀 사달라고 때 좀 쓸 수 있지 호동치던 명호랑 살다 보니까 다른 스타일들을 만나보니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요 이 명호 저 명호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명호 얘기하는 거냐 아니 정명호 정명호 얘기요 정명호 정명호 얘기인데 형아 형아 너도 명호씨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니? 아니 이놈이야 맨날 매 맞았으니 매 맞은 얘기를 이렇게 더 와갚고 아니 이놈은 할 말이 없을 거야 왜냐면은 나야 내가 살고 있지만은 이놈은 명호씨 집에 살고 있거든 형아 너도 저 그러니까 아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호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봐 아빠가 아닌 명호씨로서 그치 명호씨 명호씨로서 그게 김명호일 수도 있고 남궁면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아빠가 어 아니 아니 명호씨가 아 이 집주가 아 이 새끼들 명호씨가 예전에 누가 내 차를 긁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나한테 몰아가는 적이 있었지 왜냐면 이제 그때는 아빠가 보험비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할 때였으니까 아 아빠가 이제 보험비를 내보셨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치 누가 긁고 왔는데 긁은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쨌든 아빠도 이제 일이 터져가면 당연히 귀찮고 아니 명호씨도 귀찮고 힘들 텐데 근데 그걸 나한테 와서 저놈의 차를 부셔버리던가 없애버리던가 하면서 이제 화를 내니까 화난데 내가 할 말이 한두 개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 명호씨 아니 아버지 내가 또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중학교 때 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자전거 네가 훔쳐 안겨 이건 내가 뭐 세상에 다 걸고 진짜 훔쳐갔어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명호씨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너 그거 일부러 친구들 시켜가지고 없애고 지금 새 자전거 사달라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 화를 내더라고 내가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결벽을 주장하고 나니까 그때여서야 그러냐?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막 내가 어릴 때 영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그 명호씨가 우리 집에 있던 명호씨가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해 그래가지고 한 몇 주 뒤인가 갑자기 그 명호씨가 오더니 야 너 공부 배 안 해 하지마 그 명호씨는 그 영어 단어 외웠어? 그랬더니 그 명호씨가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하면서 또 호흡 내더라고 아니 자기도 같이 공부를 해놓기로 해놓고서는 안 해 나보고 안 했다고 뭐라고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이 명호씨들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잠깐만 자전거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하지 자전거 엄마 열대를 잃어버렸잖아 열대 가까이 아니 내가 정확히 세대인가 네대 잃어버렸지 아니 근데 여부지 음복동이 나라라고 알아? 이 나라 사람들은 카페에다 핸드폰을 올려놔도 핸드폰을 훔쳐가도 자전거 훔쳐가 기가 막히게 네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응 아무튼 저 형아 형아 아빠한테 또 넌 뭐라 하지 말자 아이 이 자식들이 좋은 거 왜 아니 너 명호씨 집에서 산다고 지금 명호씨 실드 치는 거야? 너도 일로와서 앉아봐 야 일로와서 앉아봐 너도 할 말이 많아 형아 이 친동생으로서 너가 형한테 하고 있던 다른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는 솔직히 뭘 잘했어? 이 집안에서 지금 네가 하던 게 뭐야? 나 오늘 생일이야 오늘 생일이요? 응 이거 끝나고 얘기하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인마 아들놈들이 애비 지금 잡는 거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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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시키들이 아니 아버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니 명호씨 이거 봐 아버지랑 아버지랑 얘기했잖아 형 내 생일이라고 형아 아까 형이 말했잖아 12시 다 다 된다고 형 내 생일 끝나가 근데 축하한단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엄청 축하해 엄청 축하해 뭐 먹으러 가자 형 내가 형 생일날 발렌시아가 티 하마자 밥 먹고 하나 사뒀잖아 형 밥 먹으러 가자 근데 밥 먹는 건 밥 먹는데 생일 축하단 말이야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나도 작년 생일선물에 크로마트 반지 사뒀잖아 작년이 아니고 좀 오래된 작년 아 그치 2년 전 작년은 내가 그렇지 나는 내 벌이에 비해서 발렌시아 가면 되게 그치 오케이 오케이 혜영아 혜영아 그만 아버지 얘 생일선물에 뭐 사두셨어? 없어 그거 봐 혜영아 아버지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혜영아 형 내 생일이라고 형 내 생일이라고 혜영아